래오데이 샵에 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실감이었나요? 한 말이에요 여러분 뭐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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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반가워요 어떡해 진짜 많이 봤는데 제가 보고 있는데 도도둑 얘기해 그러면 좋아 해야지 뭐 몇살이야 너 내 동료가 되라 도도둑 진짜 많은 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도도둑 잘 봤어요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전 줄 몰랐어요 그 정도까지 전 줄 몰랐는데 거의 스타카토 한 열 번 도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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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일 줄 몰랐는데 이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시영님까지 연락이 오셔서 뭐라고 뭐라고 도도둑 씨 큰 웃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또 뿌듯한 거예요 너무 쿨하다 나는 그래도 연락 왔다고 원래 낫으면 낫까지 쫄았어 칭찬을 해주셨기 맞아요 도도지 않게 유명해져서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아 해야 되고요 큰ichi 하얘 불쌍 아 우리 말씀하신 흑 Mountain 아 그 temples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